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복지제도 역시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모집단 크기 잘 유추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힌트 좀 볼게요.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수급자 나와 있고 A 지역과 B 지역 그리고 나수급자, 가와나 중복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좀 나와 있는 힌트를 잘 보세요. 갑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해 일단 말이 기르니까 여러분 뭡니까?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짜증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인내는 쓰고 뭐야 과실은 달다? 모르겠지만 과연 달지? 자 한번 볼게요. 하여튼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인내는 중요하다. 과실이 달지는 모르겠지만 가와나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수급자 비율에서 나수급자 비율에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의 비율이죠.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의 비율. 이건 결국에는 나수급자 비율에서 중복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에서 중복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 가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나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가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수급자의 비율이니까 여기만 따지라는 거예요. 여기 중복은 빼고 가와 겹치는 애들은 빼고 나만 따지라는 거죠. 나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나에서 중복을 빼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서 중복을 빼줘라. 그러면은 가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 이거는 똑같아. 위에 있고 야구름이 뭐해서 뭘 빼줘야겠어? 가수급자 비율에서 가나를 다 빼줘. 가나 중복을 빼줘야 되지. 이거는 그러면은 뭐야? 가에서 뭐를 빼는 거야? 중복을 빼는 거야. 이해되죠? 가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의 비율. 가에서 중복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어디에서? 전체 지역에서. 전체 지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는 다 65세 이상 인구 중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거는 나하고 중복만 나와 있어. 나하고 중복만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일단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의 수급자의 비율. 나에서 중복 빼주면 되잖아. 나에서 중복. 그럼 나가 얼마야? 나 70이죠. 70. 중복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얼마야 이거? 60이야. 60. 60이다. 근데 요거에 6배래. 요거에 6배. 그럼 요 녀석이 얼마냐? 10이라는 거야. 근데 중복이 얼마야? 중복 여기 나와 있죠. 중복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그러면 가가 얼마가 됩니까? 가가 20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가는 여기 가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두둥. 팝. 20이 되는 거야. 끝. 됐어. 자, 그 다음에는 모집단 크기를 추정하겠습니다. 모집단 크기 추정하는 거 아, 이거 두 여러분 맨날 보면 4개 지역도 나오고 일어나는데 이거 2개 지역은 껌 아닙니까? 자, A 지역에 나 수급자 비율 76 B는 68 두 개 섞었더니 70이래. 자, 그럼 두 개 섞어가지고 70이 됐다. 그럼 여기 거리는 얼마? 2이고요. 여기 거리는 6이고요.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중 평균의 값이 더 가까울수록 그 모집단의 크기는 큰 겁니다. 76이랑 68이랑 섞었는데 70이 된 거야. 그럼 68이 더 모집단이 크죠? 그게 몇 대 몇으로? 2 대 6의 역수만큼.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이 3배가 더 크다. 그럼 B 지역은 3 A 지역은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중 평균 뭐 많이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좀 제가 설명해놓은 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B 지역을 300으로 넣을 수 있어요. B 지역은 300으로 넣을 수 있고 A 지역은 100으로 넣을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해요. 여긴 얼마 했냐? 아까 20이었나? 20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아. 자, 여기 기억을 구하려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6 차이 나죠. 6 차이 나고 근데 여기는 아까 여기 1대 3으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여기가 3인 여기가 이제 거리로는 3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는 1 차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6이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됩니다. 2가 그래서 26하고 기억하고 섞었더니 20이 돼야 돼. 근데 그 20하고 여긴 2 차이 나야 돼. 그럼 여기 기억은 18 이렇게 나와요. 18 그래서 26하고 18하고 섞어서 20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려나? 안 돼. 이제 우리 연습 많이 시켰으니까 이해 안 되면 또 앞에 영상 한번 좀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표프리 특강 영상 한번 찍어놓을 앞 찍어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돼? 6하고 12죠. 여기 그럼 얼마 차이 난다? 4 차이 나죠? 그럼 여기랑 여긴 얼마 차이 나야 돼? 여기 4 차이 나서 여기는 3배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긴 12 차이 나야 돼. 12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 여긴 2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 18 22 이렇게 이거 밑에 것만 잘 먼저 해결하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 그런 문제 답 골라볼까요? 자, ㄷ은 ㄱ보다 크고 ㄴ보다 작다. ㄷ 22죠. 22는 ㄱ보다 크고 ㄱ보다 크죠. ㄴ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둘 자, 이거는 뭐 한번 볼까요? 가는 장기요양급여니까 이건 사회보험이네요. 사회보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 이거 공공부조죠. 이거 둘 다야. 둘 다 둘 다 둘 다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A지역이 B지역의 어, 3배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복수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중복수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가를 받거나 B를 받거나 어쨌든 하나라도 받으면 다 포함되는 거야. 하나라도 받으면. 하나라도 받으면. 이게 그래서 엄밀히 계산해보면은 좀 귀찮기는 하지만 A지역에서 가나 나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자, A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 26이고 나 76이죠. 26 더하기 76. 그런데 중복수급자가 20이니까 21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 80이 되네요. 자, A지역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80%입니다. 80%. 자, A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모집단을 우리가 얼마로 잡아놨어? 100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100 곱하기 80%다. 100분의 80.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지역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B지역 B지역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모집단이 300입니다. 모집단이 일단 3배가 더 크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B지역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받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 18 더하기 68 빼기 6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 이거 10이 되고 60 더해주면 이것도 80 나오네. 이것도 80. 이것도 80 나오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100분의 80이 됩니다. 100분의 80.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전적 지원을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라도 받는 사람은 둘 다 80%야. 80% 근데 모집단 크기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크죠? B가 그래서 A지역이 B지역의 3배가 아니라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X.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고 시험장에서 시간 없잖아. 근데 B지역에서 어차피 모집단 크기가 B지역에서의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300이고 여긴 100이다. B지역이 훨씬 모집단 크기가 큰데 수급자 비율은 뭐 A지역이다 B지역이나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3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진 않잖아. 그러면은 모집단 크기가 B지역이 더 크니까 이 어쨌든 금전적 지원 원칙을 한 제도의 수급자도 역시 B지역이 더 크겠구나 하고 약간 러프하게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아닌 것만 확인해주면 되니까 A지역이 B지역의 3배가 된다. 이건 A지역이 모집단이 또 더 작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볼 때는 약간 러프하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다. 너무 꼼꼼하게 풀 필요가 그럼 시간이 또 없으니까 자 3번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처방이 강한 제도 사후처방이 강한 것은 공공구조 나입니다. 그럼 나 애만 해당하는 나 애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죠. 나 애만 해당하는 그럼 나에만 해당하려면 나에서 중복을 빼줘야 되지. 이게 다 인구를 자 A지역 보면은 자 나 수급자가 76인데 여기 중복 수급자는 22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54%입니다. 54% 54% 근데 얼마에 54%? 100에 54% 자 근데 B 자 인구를 물어봤으니까 B지역은 인구가 얼마였죠? 300이었죠? 300 그래서 나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자 여기 68에서 또 6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8에서 6 빼주면 66이죠. 그럼 여긴 6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여러분 계산할 것도 없어.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 B가 모집단도 크고 비율도 높은데 말도 안 되고 4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수급자 애만 또 애만이야 애만 상호부조는 저기 이제 가저가 사회보험 가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귀찮지만 뭐 해볼 수밖에 없다. 자 A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가수급자가 26%입니다. 중복수급자는 22% 그럼 A지역은 4%예요. A지역은 그래서 100 곱하기 4%입니다. 4% B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300명이라고 모집단 300명 중에서 자 AMI당은 이 18에서 6을 빼주면 몇 퍼입니까? 12%죠. 12% 4% 12%만 보면 3배 같지만 모집단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집단이 A지역은 모집단이 100이고 B지역은 300이죠. 이거 계산해보면 그럼 얼마 이건 4가 나오는 것이고 여긴 얼마가 됩니까? 36이 되는 거죠. 36 그래서 3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된다? 9배가 됩니다. 4랑 36이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X다. 자 그럼 5번인가 보다. 자 갑국 전체 지역에서 중복수급자에 해당하는 전체 지역이죠? 전체에서 중복수급자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지역 여기죠? 그럼 100, 300으로 전체는 400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400 중에 중복수급자 10이니까 몇 명이야? 40이죠. 40으로 잡을 수 있다. 40 인구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강제 가입이면 저기 뭐냐? 가죠? 가 가에만 해당하는 제도의 65세 이상인과 동일하다. 그래서 가에만 가는 저거 20헌데 중복수급자 얼마야? 10이죠. 역시 10허입니다. 똑같이 20에서 10배주니까 또 10허지. 그래서 400이랑 곱해주면 어차피 똑같이 40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인구수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게 이거는 어차피 같은 모집단이잖아. 전체 지역이라는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비율만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보면 중복수급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10허고 그리고 이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것들 20허에서 가수급자 에서 중복수급자 빼는 역시 10허니까 같은 모집단이 똑같은데 비율도 똑같으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나름 까다로웠던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루시 2 2 3 3 4 10 12 14